김세통 선수가 맞을 수 있을지. 김세통. 아 이제 봐요. 아우 맞히고 싶다. 아우 맞히고 싶다. 파울. 반드시. 스트라이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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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커브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. 이성윤 스트라이크야. 이성윤 스트라이크. 이게 다 승혜비 때문이야. 아우. 사업도 있어 나 미칠. 카메라. 어떤 거라도 이렇게 맞추지. 짜증이 가?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. 공이 지나가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심하게 준비했네. 이건 어려워요. 이건 못 추는 무슨 경우도 아니고요. 이걸로 해봐요. 아 그래요 주걱으로. 아 그래요? 가능할까요? 이야! 이야! 우와! 한 번 더! 한 번 더! 우와! 이게 두 곡으로! 우와! 두 곡으로! 우와! 이게 확실히 스냅이 있으니까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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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! 동생 쪽으로 와봐. 야, 이게 참... 이야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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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참... 참 눈치 없으시네.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? 하... 다른 거!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나니까... 이야... 근데 왼손으로 하니까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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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숟가락으로 한번 해봅시다. 왜 재밌을까. 잠깐만. 해봐요. 자꾸 이거 해보고 싶죠? 쉽게 안 된다니까. 이것도 이렇게 맞힌 게 아니고. 숟가락으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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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 괜찮죠? 숟가락으로도 넣었죠? 아이고. 아이고. 젓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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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시켜도 본인이 들고 나온다. 이걸로 저거 치면 끝난 거잖아요. 끝날 거잖아요. 더 이상은 없어요. 자 이거죠. 메이저리그 선수가. 나무 젓가락을 잡고. 거의 달인 수준인데. 거의 달인 수준인데. 거의 달인 수준인데. 10시까지. 1번째. 2번째. 1번째. 4번째. 1번째. 1번째. 2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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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째.